으이 이거 왜 안될지요? 얘들아 여기야 여기! 빨리빨리! 우와! 여기를 진짜 올 수 있다고? 어? 여기 어떻게 온 거지요? 어? 아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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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... 얘들아! 네? 우리 내일 잼모터 찍는 거 알지? 네? 준비 다 잘 해왔지? 아.. 아.. 잼모터 어떡하지? 아직 잘 못하는데? 아 잼모터 정도는 쉽지? 그니까 잼모터 그냥 하면 됐지 뭐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직 어렵단 말이야! 준비 잘 해왔지? 으아아아! 지엘이 너가 못 올라가면 이거 다 망하는 거야! 으아아아! 안 한다고? 지엘이 진짜 잘 해야되겠네! 그래! 지엘이가 제일 중요해! 그러니까! 그래! 연습 많이 해오라 그랬으니까 분명 잘 할 거야! 으하아!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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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모터 어떡하지? 지엘이 너가 잼모터 어떡하지?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! 어? 무슨 일이야? 지엘이가 악몽 꾸는 거 같은데? 달려주냐이.. 진짜 그러네? 지엘이가 지금 악몽 꾸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도와줘.. 도와달래! 그러면 우리가 지엘이 꿈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때? 꿈속으로 들어간다고? 어? 그거 가능해? 어떻게 가능해? 어떻게 가능해? 그냥 이렇게 휙! 들어가면 돼! 아 휙! 들어간다고? 응! 밟은 거 아니야?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휙 들어가는 거야? 어? 둘 셋! 휙! 휙! 으하? 그렇게 들어갔다고? 그래!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올라가야 돼 우리! 이거 못 올라가면 여기에서 영영 못 나가! 안 들어갔네! 살려줘! 야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올라가야 돼! 뭔데? 뭔데? 어떡해? 나 먼저 살았다! 맞어? 올라가 올라가! 떨어지마 안 돼? 다 같이 살자! 나 다 같이 살아! 왜? 다 같이인데 왜 두 명은 안 올라오는 거야! 왜? 안 돼! 안 돼! 쟤가 다 국물 됐어! 왜? 뭐야? 육수 됐어? 아 막상 제로 됐다.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! 기다려라! 고고 프렌즈는 아름이가 지킨다! 지켜줘! 두두두두두두두! 이쪽 이쪽! 저 같이 가! 마지막! 나는 담가 지기 싫단 말이야! 우와 지금 담가진다! 잠깐만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잠깐만! 아 세안이 지금 떨어졌어! 떨어졌어! 야! 야! 이거 그럼 우리 영영 지혜리 꿈속에서 사는 거야? 안 돼! 할 수 있어! 싫어! 우리 고고 프렌즈잖아! 다시 해보자! 우리 외치고 가자! 고고 프렌즈 가는 거야! 오케이! 시작! 꺼져! 꺼져! 뭐야! 아 진짜! 하나도 안 맞네! 이제 가! 뭘 외쳐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실수 없이 우리가 다 올라가면 지혜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! 얼마나 압박감이 있었길래 꿈에서도 잼못하러 올라가고 너무 무서워! 아름아!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! 그러니까! 나도 그래! 왜! 그럼 왜 이 얼굴이 나오겠어? 뭐야! 모몬 어디 갔어? 나 죽었어! 벌써 죽었다고? 어! 자자자자자! 모몬! 오늘 멸치야! 멸치 육... 나 오늘 육수 냈어! 내가 맛있게 먹어! 이거 뭐야! 육수야! 가자!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빨리 빨리 빨리! 아 뭐지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지혜리 죽었어! 안 돼! 달려 달려! 달려 달려! 달려 달려! 선두 둘만 남았다! 어! 깰 수 있어! 갈 수 있어! 조심해! 파이팅! 파이팅! 나 잘못하면 백현지 잡히겠어! 안 돼! 나 잡히겠어! 평화가! 나! 너무 웃고 갔지! 고마워! 빨리 와! 그래도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? 올라가는데! 올라가는데!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어! 아 잠깐만! 나 저기 길 까먹어서 떨어졌어! 안 돼! 뭔 소리야! 길을 까먹었다니 말도 안 돼! 길을 까먹었다고? 그러면은 나의 실력에 보여줘! 우리 마지막 희망이야! 오빠가 희망! 나 희망이야! 아래로 내려가니까 무섭다! 나 체력이 없는데? 안 돼! 체력이 없어! 조심해! 달려! 오빠까지 육수가 되면 이거 거의 고거풀일 때 탕이야 탕! 안 돼! 안 돼! 그건 안 돼! 내가 마지막 재료라는 거야? 이거? 나는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어! 실수만 안 하면 돼! 실수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해!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!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!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! 무섭게 따라오는다고? 점점 점점 빨라지는 거야 설마? 안돼! 이러면 안 되는데? 아름이 저 얼굴 진짜 꿈에서도 나오겠어! 나 그건 너무 싫어! 여기 꿈이잖아! 아름 용암! 노란 색깔 도착! 노란 색깔 도착! 오! 잠깐만 빠른데? 같은 데잖아! 왜 이렇게 빨라! 근데 오빠도 빨라! 나도 빠르다! 나도 지지 않아! 지혜리를 지키기 위해서! 으아! 감동이야! 열심히 간다! 뭔가 오빠가 잘 올라가니까 얄밉군! 뭐야 얄밉다고? 아름 용암 화이팅! 오빠를 역군해버려! 그게 무슨 소리야! 우리 꿈에 왜 들어왔는데 구하러 들어왔잖아!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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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근데 이미 끝났어! 아름 용암 너무 아래에 있어! 아니야! 이제 떨어질 때 됐어! 백현이 이제 실수할 때 됐어! 응 아름! 응 아름! 응 아름! 아름 허접 있네! 뭐? 아름 허접? 아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보게 될 것 같아! 아름이! 올라올수록 얼굴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! 올라가고 있어! 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어! 조금 빨라진 것 같다! 뭔가 느낌이! 어 그러게? 왜 빨라지는 거지? 뭐야 이거! 안 돼! 안 돼! 혹시 이거 내 감정이 컨트롤하는 건가? 안 돼! 안 돼! 화나서 빨라진 거 아니야? 안 돼! 너무 빨라! 너무 빨라! 너무 빨라! 너무 빨라! 이거 어떡해! 왜 이렇게 빨라 이거! 잠깐만! 너무 빨라! 잠깐만! 1.5 구간! 1.5 구간! 1.5 구간! 그만 나와! 그만 나와! 제발! 안 돼! 안 돼! 그만 나와! 안 돼! 할 수 있어! 조금 올라가!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! 미투 세개야! 야 이거 뭐야! 어떻게 택백 돌려받고 가는데! 다행이다! 그래도 사다리 타가지고 올라가지자! 사이가 났어! 아닌 것 같아! 그러니까! 아직 아르미! 잠깐! 이미 이게 다가 아니야! 거의 진쾌의 거인! 아르미! 큰일이야!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얘들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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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! 저 이제 조금 더 많이 늘어진 것 같아 아르미 저 아래에 있어 방심하기엔 일러 방심하기엔 이르다고? 2대 1자 맵이 많이 나오잖아 아 그러네! 조심해야 돼 여기서 시간을 벌려놔야 된단 말이야 오! 맞아 맞아! 형아가 나한테 힘을 줘! 형아 거다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그냥 구해줘야 돼! 간다! 쟤이 없으면 그냥 우리 다른 강아지 데려온다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! 어? 어? 그런가? 나쁘지 않은 생각인 거 같아 뭐 나쁘지 너 나 봐! 나는 포메라니안이 더 좋은 거 같아 포메라니안! 포메라니안 아 좋지 포메라니안 귀엽지 맞아 진짜 참 여기도 일자 길인데? 아 여기도 일자 길인데? 아 잠깐만 아 큰일이다! 아르미가 매섭게 올라온다 아 매섭게 올라온다 아 매섭게 올라온다 아르미 표정이 무서워하는 거 같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집중해 집중! 알겠어 알겠어! 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! 정신 똑바로 해! 우와! 잠깐만! 빨리 빨리 달려 달려! 뜨거워! 뜨거워 죽겠는데? 안돼! 뜨거워! 아니야 이 정도로 죽지 않아 뜨거워! 잠깐만 흔히 얘기해! 형아이가 이 정도로 죽지 않는데 아니야 이 정도로 안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마 마리 씨가 된다고 했어 뭐야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요 힘내란 뜻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끝난다 안돼! 여기 한 번에 할 수 있어? 이렇게 한 번 한 번에 할 수 있어 오 좋아 한 번에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가면 이제 검은색 큰일이야 여덟 칸 성공하니까 꽤 차이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이미 내가 이겼어 이거 아니야 아직 방심하긴 일러 방심하긴 일러 방심하긴 일러다고? 조심해야지 끝까지 어떻게 일러 누가 알아 그런 말 할 때마다 용암이 빨라지는 거 같아 아름의 생각과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같아 오 그렇다고? 아름아 그럼 빨리 용암 속도 낮춰 나를 나를 건드리면 용암이 빨라지는 거 같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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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이 기분 좋게 해줘 맞아 아름이 기분을 좋게 해야 될 거야 아름이 진짜 최고야 아름이 진짜 아름이 최고라고 못생겼는데 아름이 아름이 여신이지 아름이 좀 예쁜데 아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다행이다 좋아 오빠가 아름이 못생겼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잘못 들었어 3 2 2 2 2 3 2 2 2 2 2 3 빨리 빨리 도망가 2 2 2 3 진짜 빠르다 야 저거 왜 내려가 로마 저거 어디까지 올라가 저거 아름이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온체스 깼았다 깼다 깼다 달출했다 아아 드디어 왕복에서 나와 나 구해줘서 고맙지 어? 그럼 이제 금모터 깨러 가볼까? 아 그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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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리니 그리니 3